그리고 우리가 전환 동작에서도 이 오른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백스윙 올라가면 저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왼발을 디뎌야 됩니다. 왼발을 눌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왼발을 누르기 위해서는 이 오른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 힘이 작용을 해야지 동작이 나와요.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백스윙 올라가서 우리가 왼발을 밟으려고 하면 오른발의 힘이 왼쪽을 보내줘야지만 왼발을 밟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백스윙 올라가서 오른발을 밀어서 왼쪽을 디딘다. 이거는 사실 너무 동작이 늦게 나오게 되는 거고 벌써 탑에 올라가면 왼발을 디딜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백스윙을 올라가면서 허리를 지나면서 벌써 오른발을 왼쪽으로 힘을 보내주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떤 연습을 많이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스텝을 좀 밟아주자. 그래서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올라가는데 오른발을 밀어서 왼발 쪽으로 디디어주자는 느낌으로 스텝을 밟자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렇게 백스윙 허리쯤을 지나가면서 오른발이 왼발을 왼쪽으로 밀어주는 느낌. 다시요. 올라가는데 오른발을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면 왼발을 디디지만 디디기 전에는 오른발이 분명히 지면을 밀어주는 힘으로 다운스윙을 진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왼발을 밟으려고 할 때 왼발을 생각하지 마시고 백스윙 올라가면서 오른발을 지면을 밀어준다는 느낌을 다운스윙 시켜주시면 훨씬 더 오른쪽의 배치기 동작과 너무 빨리 도는 현상을 줄여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스텝을 밟으면서 보여드리면 그냥 치지 않고 허리쯤에서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면 물론 왼발도 중요하지만 왼발을 사용하기 전에 오른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동작이잖아요. 오른발을 너무 닫아놓지 말고 좀 열어놓고 우리가 백스윙 올라가면서 허리쯤에서 오른발이 왼쪽을 밀어주는 동작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은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왼쪽으로 체중을 실어서 강한 샷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 출발이 오른발에서부터 밀어주는 힘이라는 생각은 놓치기가 쉬운 포인트잖아요. 지금 조민준 프로가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줬습니다. 지금 생방송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또 많은 질문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먼저 송송님의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른발을 살짝 열자는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왼발도 약간 열어줘야 하는 건지 질문 주셨어요. 그렇죠. 이 왼발은 반드시 좀 열어주는 게 좋은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스윙 때의 왼발을 디디는 것도 너무 닫혀있으면 디디는 동작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왼발 앞쪽을 밟아줘야지만 우리가 뒤쪽으로 힙턴을 잘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왼발이 열려 있어야지만 피니쉬를 좀 더 끝까지 더 돌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드레스 때의 각을 유지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피니쉬 때 완벽하게 돌아주는 이 동작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자로 쓴다. 이 어드레스 때 11자로 쓴다라는 내용보다는 11자로 쓴 상태에서 토우를 양쪽 다 좀 열어주는 느낌을 써주는 게 좋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은 더 벌어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이 큰 스윙을 좀 받쳐줄 수 있는 하체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이렇게 시청자분들 질문도 받으면서 레슨을 소화하니까 흡수가 더 잘 되는 느낌인데요. 사실 저도 초보 때 왼발을 살짝 열고 스탠스를 잡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좀 궁금했었는데 그 점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뭔가 체가 완만하게 다니니까 드로우를 더 잘 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 공의 위치가 왼발로 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스윙을 하면 클럽패스가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공의 위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왼쪽에 있어서 어트 앵글이 올라가기 때문에 스윙 방향은 이제 똑바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슬라이스나 치켜맞는 구질을 만드는 분들의 스윙을 보면 백스윙 올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와 상체가 굉장히 공쪽으로 덤비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아웃인 궤도가 만들어지고 찍혀맞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백스윙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오른쪽 팔꿈치부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팔꿈치. 만약에 아웃인의 궤도와 찍혀맞는 가파른 궤도를 갖고 계신 분들의 오른팔의 임팩트 직전의 오른팔의 모양을 보면 오른팔꿈치의 방향이 바깥쪽을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공을 굉장히 정확히 맞추겠다, 때리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좀 이렇게 뭔가 써지는 동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스윙 올려놓은 상태에서 팔꿈치가 배꼽 앞으로 깊숙이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느끼면 덤비는 게 아니라 오른쪽 팔꿈치가 배꼽 앞으로 들어오는 느낌. 자, 여기서 그러면 굉장히 안에서부터 더 완만하게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 이 오른쪽 팔꿈치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따라오게 되냐면 오른쪽 어깨도 굉장히 낮게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와 오른쪽 어깨, 오른쪽 골반, 오른쪽 무릎은 다운스윙 때 앞으로 나가거나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땅하고 가까워지듯이 다운스윙을 하면서 조금 더 찌그러지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해주시면 훨씬 더 그 안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평소에 하는 것보다 좀 과하게 보여드리면요.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좀 내려온다는 느낌을 하면 좀 구질 자체도 푸시성으로 나갔다가 공이 들어오러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드라이버 샷 할 때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덤비면서 치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을 치게 되면 구질 자체도 변화가 되지만 팔꿈치 자체가 몸에 가깝게 들어오면서 스윙의 아크도 상당히 길어지고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오른쪽 어깨를 떨어뜨리자. 그래서 떨어뜨리면서 이 척추의 각을 유지하면서 옆으로 바라보는 느낌으로 피니쉬까지 가자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오른쪽 어깨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배치기 현상으로 오른쪽 어깨가 뒤로 떨어지는 현상을 만드는 분들은 오른쪽 어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데 저 같은 경우도 슬라이스나 푸시 레슨 할 때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오른쪽 어깨를 떨어뜨리는 것과 뒤처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올라가서 오른쪽 골반이 튀어나가게 되면 이 그립 끝이 어디로 가죠? 뒤쪽으로 향하고 앞으로 튀어나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는 이 헤드가 앞쪽으로 릴리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을 쓰면서 다운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기 동작으로 이런 느낌이 되면 대부분 큰 훅이 나거나 푸시 나오는 분들의 피니쉬죠. 돌지 못하고 막히면서 올라가는 피니쉬 그런데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는 올바른 동작을 보여드리면 백스윙 올려놓은 상태에서 뒤쪽이 아닌 이 그립 끝이 공을 향해서 옆으로 보는 느낌이죠. 이런 느낌 다시 백스윙 올라가면 뒤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립 끝이 공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느낌 지금 이 동작이 정말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백스윙 올라가서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립 끝이 공을 향해서 오른쪽 어깨가 기울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 선수들 보면 피니쉬 넘어갈 때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의 피니쉬를 보면 이런 느낌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오른쪽 어깨 낮추세우면 진짜 오른쪽 갈 것 같아서 못하시는데 정말 과감하게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를 오른쪽 골반, 무릎까지 다 마찬가지로 낮게 온다는 느낌으로 낮게 온다는 느낌으로 백스윙 올라가서 낮게 온다는 느낌으로 쳐준다고 하면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나갔다가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쳐보면 정말 많은 아마추어분들의 워너비 굳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오른쪽 어깨가 저는 표현을 하면 오른쪽 어깨에 땅을 스치듯이 와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역동적으로 땅하고 가까워지게 회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우리가 이 헤드를 좀 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던져줄 수 있는 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